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40가지 아크를 아 은월이라 그랬지 내가 잘못했네 아크 수공은 17만 아 빼면은 13만정도 되는 부분 아 그렇고 아이템은 연금술사 2%&올테딜프로 되어있고 벨트는 6%에 올스텝 4% 무기는 25주옵에 데미지오프 공룡이라 다 사용가능하지 그 다음에 6%에 010 힘39짜리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른걸로 바꿔봐야 되겠다 모자는 4% 주옵에 9%에 에디공인 피노키오크 013에 힘2% 올스텝 2%에 힘40 140 화이트핀 신발은 올스텝 5%에 9%에 06 장갑은 올스텝 4%에 112에 9%에 06 귀걸이는 올스텝 15%입니다 망토는 6% 올스텝 4%에 히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으로는 슈피겔만이 강인한 그림벤트 뭐라는거에요 귀걸이 올스텝 증폭작 되어있는거에요 핑크빈슈트 019에 마력11 흰팔 덱11 인트11 럭이 오른 5장 남은 핑크빈슈트입니다 얼멱골이는 증폭작 되어있는것이고 노가다묵장은 증폭 2작 되어있고 흠흠 아 이거는 아 왜 안바꿨냐 그리고 올스텝 증폭작 되어있는것이고 아 끝이네요 이렇게 어 난이도는 아 스토리가 너무 길었어요 스토리만 거의 50분 한 시간인거 같은데 ㅋㅋ 기.. 시간은 얼마 안걸렸거든요 3시간 10몇분 한 20분정도 3시간 20분정도 밖에 안걸렸는데 스토리가 거의 1시간 잡아먹었어 스토리가 제일 빡셌습니다 장난아니더라 아 사냥터소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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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토리 갇혀있음 갇혀있지요 그 다음에 골드비치에서 다시까지고 발걸지역에서 60까지 하고 갱도에서 70까지 하고 사막에서 75까지 했구요 75부터 85까지 간출해 있었던것같아 두배 딱 끝나면 갈라그랬는데 어쩔수 없이 85까지 있었던거 85부터 요기 안갔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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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왼쪽맥 버 버 버 버바리인가 아닌데 이름모드라 잠깐만요 이름을 모르겠네 아 듀얼버크 듀얼버크 듀얼버크를 잡았지요 110 110 100 100 한 4까지인가 한거 같은데 104부터 112까지 112까지 듀얼버크 숨겨진 지역 맞나 그리고 시련의 동굴에서 있었는데 시련의 동굴보다 좀비가 난것 같아요 버닝이 높아서 버닝이 다른쪽이 높았으면 저쪽이 나았을것 같고 3시간정도 3시간 20분정도 3시간 20분정도 링크가 좀 있다보니 할만했습니다 쉬웠습니다 어 어 기본 사킬 아 상승 안했어 얘는 떨어졌지 3시간 20분정도 할만했습니다 좀 귀찮은거는 딱히 없었던것 같아요 약간 단점이 아래가 붙어있으면 때리기 힘들었어 힘들었다 바닥 바닥에 작은 몬스터 어 좀 힘들었던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크 데미지 세더라구 감사합니다